아이고 우리 아깽이들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임무는 다 끝났네요. 아이고야 힘드네. 산책 갔다와서 지금 손난로 지금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간식 주고 지금 거의 10시 반 이상, 10시 반 된 것 같으네요. 오늘도 또 11시 는데요. 퇴근을 하겠네요. 아이고 이 녀석들 아주 그냥 산책 시켜야 되지. 요 밑에도 아까 치워줬는데 또 지저분해졌네. 청소해줘야 되지, 놀아줘야 되지. 살이 부쩍 졌어요. 너무 잘 먹어갖고 애들이. 제가 뭐 할 수 있는 한 스트레스 안 받게 좀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이고 참. 짝한 것들. 왜 길에서 태어나서. 에휴. 마음이 아퍼라. 아이고 저렇게도 잘 먹어. 닭가슴살 먹여요. 황태하고 그 또 뭐냐. 황태하고 뭐 연어하고 있는 것도 먹이고. 근데 저는 참치는 좀 잘 안 먹이려는 편이에요. 그게 참치가 안 좋을 것 같아갖고. 음. 그거는 안 좋고요. 아이고 잘 먹네.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우리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셨을까. 그쵸? 딱 반반씩 먹어요. 애들이. 음. 애들이. 요즘은 요렇게. 이렇게 미니. 미니 이렇게 캔으로 나와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면 아기 고양이들 이렇게 둘이 나눠 먹으면 딱이에요. 아이고 얼마나 행복하게 먹는지. 배고팠나 보다. 산책 갔다 와서. 히히히. 아유. 물도 또 갈아주고. 우리 애기들은 지금 머위하고 머위 그다음에 그다음에 머위하고 가위 쓴박이. 그 다음에 아이고 저렇게 물도 잘 먹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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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특해. 가위 쓴박이하고요. 강황 그거 구증구포해서 물에다 제가 해줍니다. 아 뭐 문제가 있으면 그 이렇게 설사를 하고 할텐데 그런 증상 하나도 없고요. 대변도 아주 깔끔해요. 음. 정상적인 변을 넣고요. 아이고 많이 컸어 많이 컸어.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이고 좋아. 지금 이렇게 음. 음. 이렇게 지금 따뜻하게 전기 날로라고 하나요? 아 잘 생각이 안나네. 전기 히타 틀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전기 히타 틀어주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여기서. 아유. 진짜 집에 데려가고 싶은데 집에 또 세마리라. 가족도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간식 먹고 행복해서. 아이고 간식 맛을 알아갖고 애기들이.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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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